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3.1 독립선언서를 통해 살펴보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.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반크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프로로그, 주요 전시, 포토존 등 7개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.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선 3.1운동의 의미와 함께 김구, 안중근,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코레아의 영문 첫 글자를 가서 흥미롭게 소개합니다. 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21세기 독립운동 실천 방안, 스페인어와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번역된 3.1 독립선언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반크는 5년 내에 최소 30개 언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해 세계인에게 알릴 계획입니다. 반크 박기태 단장은 21세기 청년들이 해야 할 독립운동의 완성은 3.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한국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전시는 25일까지 이촌역 2번 출구에서 진행됩니다. 반크는 5분의 전용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